당신의 단 하나는 무엇인가?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각 자신만의 단 하나를 찾아내고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신의 초점을 더욱 좁힐 수 있는 통찰을 얻고 각자가 원하는 탁월한 성과를 이뤄내길 바란다.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게리 켈러 제이 파파산이 지은 원싱입니다.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단순함의 힘 아마존 베스트셀러 1이라고 하고요. 이 책은 심사임당님이 100억을 벌게 만들어준 책이라고 해가지고 너무나 궁금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책 내용은 너무나 좋았고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아 여기서 나온 대로 따라하면은 많은 돈을 벌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부는 거짓말, 2부는 진실, 3부는 위대한 결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1장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단 하나는 무엇인가? 제2장 도미노 효과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4장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6장 성공은 철저한 자기관리에서 온다. 이것도 아니라는 얘기고요. 제7장 의지만 있다면 못할 일은 없다. 하지만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7장이 저한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단 하나는 무엇인가? 오늘의 흔들림 없는 성공과 과거의 들쭉날쭉한 성공에는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내가 큰 성공을 거뒀을 때에는 단 하나의 일에만 모든 정신을 집중했다. 그러나 성공이 들쭉날쭉했을 때에는 나의 집중력도 여러 군데에 퍼져 있었던 것이다. 순간 머릿속에서 전구가 반짝했다.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모두 공평하게 하루 24시간인데 왜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내는가? 그들은 어떻게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룩하며 더 많이 벌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가? 시간이 곧 성취를 얻기 위한 화폐라면 어떻게 누군가는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더 많은 화폐로 바꾸는 것인가? 그들은 어떤 일의 핵심에 모든 걸 집중했다. 즉 그들은 중요한 일에만 파고들었던 것이다. 원하는 일이 어떤 것이든 최고의 성공을 원한다면 접근 방법은 늘 같은 방식이어야 한다. 핵심 속으로 파고들어야 한다. 파고든다는 것은 곧 자신이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일을 무시하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모든 일의 중요성이 똑같지 않음을 인식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이 하는 일과 자신이 원하는 일을 연결짓는 아주 단호한 방식이기도 하다. 탁월한 성과는 당신의 초점을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자신의 일과 삶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려면 최대한 파고들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은 커다란 성공은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고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이 달력과 할 일 목록에는 너무 많은 것이 담겨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른다. 성공은 점점 더 멀게만 느껴지고 결국 보잘것 없는 결과에도 만족하고 많은 일이 생기게 된다. 이들은 소수의 몇 가지 일을 잘 해낼 때 커다란 성공이 온다는 것을 모르고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애쓰다. 길을 잃는다. 결과적으로 너무나도 적은 일을 해내는데 그친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대치는 점점 낮아지고 꿈을 포기하며 삶 자체가 움츠러든다. 하지만 핵심을 파고들면 상황은 달라진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 그것을 너무 넓게 펼치려 애쓰다 보면 노력은 종이장처럼 얇아진다. 사람들은 1의 양에 따라 성과가 점점 더 쌓이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하려면 더하기가 아닌 빼기가 필요하다. 더 큰 효과를 얻고 싶다면 1의 가지수를 줄여야 한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려다 보면 처음엔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아무것도 줄이지 않은 채 1을 자꾸 더하기만 하면 결국엔 부정적인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다. 마감기한을 수수로 놓치게 되고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며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업무 시간이 길어지며 수면 시간이 줄고 영양상태가 나빠지며 운동을 못하고 가족은 물론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줄어든다. 이 모두가 생각보다 얻기 쉬운 것들을 쫓으며 쓸데없이 노력을 낭비했기 때문이다. 한 가지에 파고드는 것은 남다른 성과를 내기 위한 간단한 방법이다. 게다가 효과도 좋다. 언제든 어디서든 어떤 경우에서든 통한다. 왜일까? 단 하나의 목적의식. 궁극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곳까지 도달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핵심을 파고들게 되면 단 하나만을 바라보게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도미노 효과. 모든 위대한 변화는 차례로 쓰러지는 도미노처럼 시작된다. 남다른 성과를 얻기 위해선 삶에서 도미노 효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일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줄을 맞춰 세운 다음 첫 번째 것을 건드려 넘어뜨리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실제 세상에서는 일이 조금 더 복잡하다. 인생이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나란히 줄 세워두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 라고 친절히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큰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매일 우선순위를 새로 정하고 첫 번째 도미노 조각을 찾은 다음 그것이 넘어질 때까지 있는 힘껏 내리친다. 이런 방법이 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훌륭한 성공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선형으로 시작된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변한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올바른 결정을 내린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들이 쌓이다 보면 성공의 잠재력이 본물 터지듯 발산된다. 도미노 효과는 당신의 업무나 사업처럼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일에도 적용되고 매일 다음번엔 무슨 일을 할까?처럼 결정을 내리는 아주 작은 순간에도 적용된다. 성공은 성공 위에 쌓이고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최고로 높은 수준의 성공을 향해 움직일 수 있게 된다.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배운 것이다. 숙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갈고 닦은 것이다. 많은 일을 해낸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해낸 것이다. 돈이 많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번 것이다. 핵심은 오랜 시간이다. 성공은 연속하여 쌓인다. 단 한 번에 하나씩이다. 즉 여기를 보면 도미노 하나를 무너뜨리면 이게 연쇄작용을 일으켜서 이 큰 마지막 목표까지 이룬다는 것이거든요. 즉 자신의 최종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 오늘 해야 할 단 한 가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한 가지 일이 도미노 효과처럼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일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처음에는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 입니다. 할 일 목록은 시간 관리와 자기 개발 산업의 기본 원칙과도 같다. 어디로 고개를 돌리든 모두가 각종 목록을 만들라고 우리를 부추기는 것만 같다. 물론 그런 목록은 매우 유용하긴 하지만 동시에 나쁜 면도 가지고 있다. 할 일 목록은 우리의 좋은 의도를 담아놓은 유용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까지 해내야 한다고 우리를 괴롭히는 원흉이기도 하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와 다르게 행동한다. 그들은 꼭 해야 하는 일을 잘 알아보는 해안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잠시 시간을 내어 무엇이 중요한지 결단을 내리고는 바로 그 일을 중심으로 하루 일과를 운영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나중에 하려고 하는 일을 먼저 하고 다른 이들이 먼저 하려는 일은 뒤로 때로는 무기한으로 미룬다. 이 둘의 차이는 의도가 아니라 방식의 옳고 그립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뚜렷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일한다. 우리는 할 일 목록 대신 성공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 남다른 성과를 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목록 말이다. 할 일 목록은 긴 경우가 많지만 성공 목록은 짧다. 할 일 목록은 당신을 여기저기로 잡아 끌지만 성공 목록은 구체적인 한 방향으로 이끌어준다. 할 일 목록은 어지럽게 적힌 명단이지만 성공 목록은 잘 정돈된 지시사항이다. 성공을 염두에 두고 목록을 만들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을 성공으로 데려다 주지 못할 것이다. 당신의 할 일 목록에 별의별 것이 다 적혀 있다면 그건 당신이 원하는 바로 그곳만 빼고 다른 모든 곳으로 당신을 데려갈 것이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사람은 평범한 할 일 목록을 어떻게 성공 목록으로 바꾸는가? 할 일이 그렇게 많다면 특정한 날, 특정한 시점에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조지프 주란의 뒤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 파레토 법칙은 개연성 높고 예측 가능한 자연의 확실성이자 지금껏 발견된 가장 중요한 생산성의 진실 중 하나다. 리처드 코치의 책 80대 20 법칙을 보면 그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다. 80대 20 법칙은 소수의 원인, 입력 혹은 노력이 보통 다수의 결과, 출력 혹은 보상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달리 말해 성공의 세상에서 평등한 건 없다는 말이다. 몇몇 소수의 원인이 대부분의 결과를 만든다. 제대로 된 인풋 하나가 대다수의 아웃풋을 만들어낸다. 선택적 노력이 거의 모든 성과를 창조한다. 당신이 원하는 것 중 대부분은 당신이 실천하는 몇 개의 일에서 비롯될 것이다. 남다른 성과는 생각보다 훨씬 적은 수의 행동에서 나온다. 주란의 통찰이 훌륭한 이유는 모든 것이 똑같이 중요하지 않음을 깨달았다는 데 있다. 어떤 일들은 다른 일들보다 중요하다. 때려는 아주 많이 중요하다. 할 일 목록에 파레토의 원칙을 적용할 때에 비로소 성공 목록이 된다. 80대 20 원칙은 내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 원칙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내 경우에도 몇 가지 소수의 아이디어가 성과의 대부분을 만들어냈다. 몇몇 고객들이 다른 대다수의 고객들보다 훨씬 중요했고 소수의 사람들이 사업의 대부분을 성공으로 이끌어주었다. 또 소수의 투자가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왔다. 어디를 보나 불평등한 분배라는 개념이 눈에 띄었다. 결국 나는 우연히 일치라는 생각을 버리고 성공의 절대적 원칙으로써 이 개념을 나의 삶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일하는 다른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도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20%가 무엇인지 알아내고 중요한 소수 중에서도 또 중요한 소수를 찾아내어 파고들기를 바란다. 성공에 있어서 80대 20 법칙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파레토가 시작한 것은 당신이 끝내야 한다. 성공하려면 80대 20 법칙을 따라야 하지만 거기에서 멈출 필요는 없다. 계속해라. 20%만 남기고 거기에서 다시 20%만 남기는 식으로 가장 중요한 단 하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라. 즉 만약 해야 할 일이 10가지가 있다면 그것을 3개로 줄이고 다시 그것을 하나로 줄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로 줄이라고 합니다. 업무나 사명, 목표가 무엇이든 상관없다. 그것이 크든 작든 그것도 상관없다. 원하는 만큼 긴 목록에서 시작하되 거기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추려낸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단 하나를 찾아낼 때까지 멈추지 마라. 없어서는 안 될 단 하나. 바로 그것을 찾아라. 생각은 크게 하되 아주 작은 곳에 초점을 맞춘다. 즉 자신의 큰 목표는 가지되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오늘 당장 해야 할 할 일 하나를 계속해서 고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찾아보면 같은 노력이 언제나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금세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원칙을 삶에 적용하면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든 원하는 성공의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언제나 수많은 나머지보다 중요한 소수의 것이 있을 것이고 그 소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 하나가 있을 것이다. 때로는 그 일이 당신이 하는 첫 번째 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당신이 하는 유일한 일이 될 수도 있다.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한다. 즉 성과를 내는 일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이고요. 제가 저의 하루를 돌이켜보면 얼마나 많은 일이 성과와 관련되지 않은 일인지를 느끼면서 좀 반성을 하게 됐거든요. 누구나 그럴 것 같아요. 중요한 일을 하는 시간보다는 정말 낭비하고 허비하는 시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일에 집중해서 그것을 끝내는 게 성과에 가장 직결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성공은 철저한 자기관리에서 온다. 성공한 사람은 자기관리가 철저한 삶을 사는 자신과 절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이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기 통제력 외에 더 많은 것이 필요하지는 않다. 그저 그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조금 더 잘 관리해야 할 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성공은 끊임없이 자신을 훈련시켜야 하는 마라톤 경기가 아니다. 성과를 올리기 위해 언제나 절제된 행동만 하고 모든 면에서 자기관리가 철저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사실 성공은 단거리 경주다. 건전한 습관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만 자신을 훈련시켜 달리는 단거리 전력질주인 셈이다. 무슨 일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관리가 필요해라고 이야기하곤 한다. 사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일을 지속시키는 습관이다. 그리고 그런 습관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양만큼의 자기 귤만 있으면 된다. 성공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늘 관리와 습관이라는 단어를 만나게 된다. 그 의미는 다르지만 이 두 단어는 높은 성과를 이루는 바탕으로 함께 작용한다. 어떤 목표를 위해 주기적으로 노력하다 보면 그것이 주기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자기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건 자신을 스스로가 정한 방식대로 행동하도록 훈련하는 것과 같다. 그 훈련을 충분히 유지하면 일상, 달리 말의 습관이 된다. 그러니 자기관리에 철두철미하게 보이는 사람도 실제로는 몇 가지 바람직한 습관을 만들어 확립시킨 것뿐이다.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자기관리에 철저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아니 생각보다 훨씬 적은 자기 통제력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단 하나다. 성공은 옳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이지 모든 일을 다 제대로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공을 이루는 비결은 올바른 습관을 선택하고 그것을 확립하기에 필요한 수준만큼의 통제력을 갖추는 것이다. 그게 전부다. 여기가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습관이 삶의 일부가 되면 당신도 남의 눈에 자기관리가 철저한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당신 스스로는 그 일을 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강력한 습관을 얻기 위해 선택적인 집중을 실천한 사람. 당신은 바로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핵심은 우리가 항상 좋은 습관을 365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24시간 내내 항상 좋은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단시간 내에 습관을 고착시키도록 노력을 하면 습관이 정착된 후에는 별다른 노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좋은 습관을 가질 필요가 없고 자신의 성공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좋은 습관 몇 가지만 가지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관리와 습관은 솔직히 말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꺼린다. 두 단어를 읽기만 해도 벌써 숨이 가쁘고 피곤하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다. 습관을 만드는 건 처음에만 힘들다는 사실이다. 습관을 유지하는 데는 에너지와 노력이 훨씬 덜 들어간다. 어떤 행동을 하나의 습관으로 바꿀 정도로 오래 유지하면 그때부터 여정이 다르게 느껴질 것이다. 삶의 일부가 되도록 하나의 습관을 확립하라. 그러면 힘을 훨씬 덜 들이고도 일상이 효과적으로 바뀔 것이다. 힘든 일이 습관이 되면 습관은 그 힘든 일을 쉽게 만든다.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데는 평균 66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이 습관으로 자리 잡는 데는 평균 66일이 걸렸고 쉬운 행동은 그보다 더 짧게 힘든 행동은 더 오래 걸렸다. 자기 개발 전문가들은 변화를 만드는데 21일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과학적인 연구자료는 찾을 수 없다. 올바른 습관이 무엇인지 정한 다음 그것을 습관으로 확립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할애하고 그것을 발달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통제력과 훈련을 동원하라. 즉 66일 동안만 열심히 노력을 하면 그 이후에는 노력이 거의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가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노력의 정도가 크지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습관을 들이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관리할 수 있게 되면 그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도 더 쉬워진다.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이들보다 무엇이든 더 잘 해내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일을 주기적으로 하는 법을 알고 그 결과로 다른 모든 일이 더 쉬워지는 것이다. 당신의 습관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준다. 당신이 얻는 성취는 한 번의 행동이 아닌 삶에서 만들어진 습관에서 나온다. 애써 성공을 찾을 필요는 없다. 선택적 집중의 힘을 이용하여 올바른 습관을 들여라. 그러면 탁월한 성과가 당신을 찾아올 것이다. 여기가 진짜 핵심이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거의 3년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일주일에 책 한 권을 읽는 게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근데 2년이 지난 뒤에는 일주일에 책 두 권을 읽고 영상을 만드는 것으로 습관을 바꿨거든요. 그것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이게 습관이 되니까 또 일주일에 두 권 책을 읽는 게 또 적응이 되더라고요. 이처럼 처음에는 정말 힘든데 그게 습관이 되면 거의 관성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이거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습관을 처음에 들이도록 노력을 하고 그 좋은 습관이 유지되도록 간혹 가다가 노력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가 너무나 인상이 깊어가지고 이 장을 읽자마자 이 표시를 해놓은 다음에 제 아들에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제가 딸이랑 아들이 있는데 딸은 이야기를 안 해도 자기가 할 일을 잘 하거든요. 근데 아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의지력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의지력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력도 생각에 의해서 조절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의지만 있다면 못할 일은 없다. 그래서 아들을 옆에 앉혀두고 이 챕터를 같이 읽어줬습니다. 설명을 해줬습니다. 의지력이 단순히 사람의 투지를 불러오는 장치라고 생각한다면 똑같이 중요한 요소를 빼먹는 셈이다. 그건 바로 의지력과 함께 반드시 필요한 타이밍이라는 요소다.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기 위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라니 정말로 멋진 발상이 아닐 수 없었다. 거기에 훈련을 더하면 곧 습관이 된다. 반면 훈련 없이 자연스럽게 쓸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공되지 않은 순수한 힘이다. 의지의 힘 말이다. 의지력을 이용하면 성공은 내 것이다. 나 역시 그 말만 믿고 야심차게 움직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의기양양하게 의지를 가지고 덤벼들자 처음에는 목표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기운이 쭉 빠지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언제나 의지력이 충만한 것은 아니었다. 의지력은 어떤 순간엔 하늘을 뚫을 것만 갔다가도 또 다음 순간이면 펑하고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또 어느 순간 충만해져서 투지를 불태우다가 돌아서면 또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는 했다. 처음 드는 생각은 이랬다. 내게 문제가 있는 건가 나는 실패자인 건가 그런 것이 분명했다. 내게 투지 따윈 전혀 없는 것 같았다. 기계 같은 것도 없고 내적인 힘도 당연히 없었다. 그래서 나는 더욱 용기를 내고 결의를 총동원하여 노력을 두 배로 높였다. 그러고 나서는 다시 한번 씁쓸한 결론에 도달했다. 의지력은 늘 꺼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동기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의지력은 늘 내 곁에서 나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의지력은 항상 내 안에 있고 내가 원하면 언제든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런 내 생각이 틀렸다. 의지력이 늘 발휘될 수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사람들은 보통 의지력이 중요하다고만 생각하지 그것이 우리의 성공에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명확히 이해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마시멜로 테스트를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유명한 거죠. 어린 애들에게 마시멜로를 주고 이거를 당장 먹으면 하나만 주고 참았다가 먹으면 두 개가 준다는 실험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 참고서 나중에 두 개를 받았던 친구들이 나중에 성공을 한 사람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지력이 있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의지력은 이처럼 중요하기에 우리는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두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의지력은 우리 마음대로 언제든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님으로 최대한 적절히 활용하려면 먼저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거나 볕이 좋을 때 건초를 말려라 같은 말처럼 의지력에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의지가 있으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타고난 성격이 의지력에서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의지력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잘 활용하는 관건은 그것을 이용하는 타이밍에 있다. 의지력의 수명은 정해져 있다. 하지만 조금 한가한 시간이 오면 다시 충전할 수도 있다. 한계가 있지만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자원인 셈이다. 의지력을 이용해 현재 닥친 상황을 무사히 통과하고 난 후 의지력이 충전되지 않는다면 다음번에는 의지력을 발휘하기 힘들어진다. 힘겨운 하루를 보내고 나면 밤늦게 야식을 먹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어지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다. 사람은 누구나 한정된 자원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의지력이 그러한 자원 중 하나라는 사실은 잘 모른다. 그래서 의지력이 무한정 공급되는 것처럼 행동하기 일수다. 의지력을 음식이나 잠처럼 관리해야 할 자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자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의지력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의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머리를 쓸수록 정신력이 떨어진다. 의지력은 빠르게 필요해지고 휴식을 필요로 하는 속근과 같다. 대단히 힘이 세지만 지구령은 꽝이다. 의지력은 자동차에 채워둔 기름과 같다. 구미가 당기는 것에 저항할 때마다 일부를 사용하게 되어 있다. 더 세게 저항할수록 기름통은 점점 비게 되고 결국 기름이 완전히 떨어진다. 의지의 높고 낮음이 의사결정을 내리는과 연관되어 있다면 우리가 먹는 음식 또한 의지력의 수위를 조절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두뇌는 몸무게의 2%도 채 안되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섭취하는 열량의 20%나 사용한다. 우리가 하는 의식적인 행동 중 대부분은 집중력과 단기 기억을 담당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충동을 조절하는 전전두엽에서 발생한다.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곳, 즉 실행조절 기능과 의지력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이 부위다. 안타깝게도 인간 발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최근에 발달된 전전두엽은 식사시간이 다가오면 한없이 여리고 약한 처지가 된다. 한 연구에서 실험 참가자들에게 의지력이 필요한 일과 필요없는 일을 각각 시키고 그 일을 하기 전과 후의 혈당 수치를 측정했다. 의지력을 발휘한 참가자들은 혈륜의 포도당 수치가 현저하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실험은 의지력이 필요한 일을 두 가지 연달아 하게 했을 때 각각의 성과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었다. 첫 번째 과제가 끝나고 두 번째 과제가 시작되기 전 한 그룹에서는 진짜 설탕을 넣어 달게 한 레모네이드 한 잔을 주었고 다른 한 그룹에게는 가짜당 즉 인공 감미료인 스플렌더를 넣은 같은 음료를 주었다. 가짜당을 제공받은 그룹은 설탕이 든 음료를 마신 그룹보다 실수를 저지른 비중이 약 두 배 높았다. 이런 연구들은 의지력이 회복이 느린 정신적 근육과 같다는 결론을 잘 뒷받침한다. 한 가지 일을 위해 의지력을 사용했다면 연료를 재충전하지 않는 한 다음번 일을 할 때 필요한 의지력이 부족해진다. 최선을 다하려면 말 그대로 우리 정신력에 무언가를 먹여야 한다. 그야말로 생각을 위한 음식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오랜 시간 동안 균일하게 혈당을 높여주는 음식 즉 복합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 높은 성과를 올리는 사람들이 연료가 된다. 말 그대로 우리가 먹은 음식이 곧 우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우리가 의지력을 끌어쓰기 위해서는 충분한 포도당을 제공해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복합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 높은 음식을 먹으면 의지력이 충만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힘이 없을 때 밥을 먹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의지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는데 그냥 정신적으로 힘을 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 자체가 의지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게 정말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의지력이 바닥나면 우리는 보통 기본값 조건에 의지한다. 즉 본능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당신의 기본값은 무엇인가? 의지력이 바닥을 달린다면 배가 출출할 때 당근을 먹겠는가? 아니면 기름기 많은 감자칩을 먹겠는가? 꾸준히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그 순간 찾아온 다른 시답자는 오락거리에 금방 정신이 팔리겠는가? 의지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자신의 가장 중요한 업무를 완수했다면 당신의 기복값이 곧 성과의 정도를 결정할 것이다. 그런데 그 결과는 평균에 그치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의지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업무는 자신의 의지력이 가장 높을 때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즉 의지력을 적용하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력을 잃는 이유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지력이 생겼다가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말 그대로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게 된다. 매일 의식적으로 그것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한순간 의지력이 충만하다가도 다음 순간엔 의지력도 나아갈 길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성공이라면 이런 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한번 생각해보라. 의지력이 강도에는 정도가 있다. 녹색에서 빨강으로 바뀌는 배터리 표시등처럼 우리에게는 의지력도 있고 포기력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이 더 힘들어지는 것도 모른 채 가장 중요한 일에 포기력을 쓰곤 한다. 의지와 결의가 성공에 쓰이는 중요한 자원임을 모르고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 그것을 남겨두지 않거나 바닥이 났을 때 채워주지 않으면 성공으로 향하는 길은 요원할 것이다. 그렇다면 의지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해야 할까? 의지력에 대해 생각하고 주의를 기울여라. 의지력이 가장 높을 때 가장 중요한 일을 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시 말해 중요한 일은 하루 중 가장 의지력이 충만한 시간에 하라는 뜻이다. 매일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의지력을 갉아먹는 온갖 행동을 하게 된다. 어딘가에 집중하고 감정이나 충동을 억누리며 혹은 목표 달성을 위해 자신의 행동을 바꾸려고 한다. 당연히 의지력은 바닥난다. 이것은 마치 송곳을 가져다가 자동차 연료선에 구멍을 내는 것이나 다름없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방에서 의지력이 새어나가게 될 것이고 정작 가장 중요한 일을 할 때쯤엔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다른 모든 한정되고도 중요한 자원처럼 의지력 또한 세심히 관리해야 한다. 의지력에 관한 타이밍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올바른 일을 하고 있을 때는 다른 어떤 것에도 정신이 팔리거나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게 의지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에는 완수한 일이 계속 유지하거나 그것을 망치지 않기 위해 남은 시간 동안 충분한 의지력이 더 필요한 것이다.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의지력은 그것이 전부다. 따라서 하루라는 시간을 투자해 최고의 성과를 얻고 싶다면 의지력이 떨어지기 전에 당신이 가장 중요한 일 그 한 가지 일을 일찍 해치워라. 시간이 흐리면 의지력이 흩들어짐으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데 최고의 의지력을 발휘해라. 의지력과 싸우지 마라. 의지력의 작동 방식에 맞춰 하루 일가와 인생을 설계하라. 의지력을 늘 꺼내 쓸 수는 없을지 몰라도 가장 중요한 일에 가장 먼저 사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즉 저는 여기가 너무나 인상이 깊었는데요.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정말 열심히 일을 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일을 하다 보면 의지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신이 의지력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시간을 찾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 책 뒤에 나오면 그런 의지력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내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의지력이 가장 발휘될 수 있는 내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에 자신이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단 한 가지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한 가지의 일이 다음 일에 효과를 미치고 그 다음 일이 또 다음 다음 일을 이루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도미노 현장처럼 자신의 최종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책의 리뷰를 마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 뒤에 2부와 3부에서도 정말 좋은 얘기가 많거든요. 원싱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모든 일을 다 하려다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 그저 단 하나만 올바는 단 하나만 하려고 애쓰면 이제껏 원했던 모든 것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당장 시작하라.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라. 이게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른 모든 일을 더 쉬워지게 하거나 필요없게 만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내 인생의 단 하나는 무엇인가. 이제 남은 건 전진뿐이다. 즉, 이거를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적인 문제를 위하여 나의 자산가치를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나의 현금으로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신용카드 지출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가지고 바로 현재 지금 해야 될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즉, 이 단 하나의 일이 다른 모든 일을 더 쉬워지거나 필요없게 만들 수 있는 일이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거를 자신이 분야마다 찾아가지고 그거를 하루하루 하면 결국에는 성공의 일에는 지름기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들이 뒷부분에 좀 더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에 한 이야기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